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시아 세계사 전문가 아름쌤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2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동아시아와 세계사 해설강의를 모두 찍은 상태고요. 이제 총평을 남겨놓고 있고요. 동아시아 먼저 하고 이어서 바로 세계사 총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쌤이 동아시아 해설강의 다 마쳤고요. 지금 커트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일단 1컷이 47, 2컷 44, 3컷이 39인데 아마 수능은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고 하면 이 정도 컷이 안 나올 거고 더 올라가겠죠, 그죠? 자, 우선은 1컷 47인데 이것보다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대체로 이것보다 올라가요. 지금 쌤이 지금 이걸 찍는 시점이 시험 친 바로 직후의 다음날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것보다 2컷, 3컷은 좀 올라가긴 합니다. 1컷은 1점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쌤 생각에는. 여하튼. 자, 보자고요. 일단 이번 시험의 전반적인 총평. 첫 번째, 이번 시험의 특징은요.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문 분석형 문항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기도 했는데 우선은 지문을 잘 분석해서 국어처럼 이번 시험이 국어가 쉬웠잖아요, 그죠? 국어가 쉬웠어요. 국어가 쉬웠는데 그 국어 지문이 약간 역사로 왔네, 그죠? 역사 지문이 길어졌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따라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문 분석형이 많았기 때문에 잘 읽어야 했다. 지문을 꼼꼼하게 봐야 했다. 두 번째, 자, 키워드에 매몰되면 안 됐어요. 키워드를 막 찾아서 푸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키워드에 매몰되면 안 되고 사료를 종합적으로 다 봐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맥락을 다 파악해야 되는 그런 지문들이 많았고요. 이제 국어 지문처럼 지문을 잘 읽어보고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아진 거죠. 자, 또한 개념과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잘 공부하면은요. 이제 풀려요. 그러니까 사료를 잘 읽고요. 포인트가 뭐냐면 교육과정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교육과정 안에서. 너무 많이 오바해서 어, 뭔가 진짜 어려운 거겠지? 내가 공부하지 않은 무언가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한 교육과정 내에서 고민하면은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감 안 되고 교육과정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개념을 공부한 다음 교육과정 안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과서 전 범위가 내신인 문제인데 지문형인 거지. 뭐라고? 교과서 전체 한 권이 다 내신이야. 내신 범위야. 근데 약간 국어 지문처럼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면 만점 받아. 알겠죠? 그리고 연표는 아직도 안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 제발 외워. 제발 외워. 제발 외우세요. 알겠죠? 내가 부탁할게. 제발 외워. 제발. 아시겠죠? 쌤이 말했어요. 쌤이 말했어요. 쌤이 있잖아. 계속 말하는데. 14세기부터는 외워야 돼. 아직도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막 물어본다. 연표 외워야 돼요? 자, 고아름 쌤이 14세기부터는 외우라고 그랬어. 고아름 쌤이 대치동에서 상위권받만 10년 넘게 하고 있어. 알겠지? 14세기부터는 외우라고 했다. 아름 쌤이. 알겠어? 외우라고 했어. 제발 14세기부터 외우라고 했어. 알겠지? 자, 외워야 돼요. 알겠어. 14세기부터요. 자, 오답률 베스트 5 볼게요. 자, 메가스터디 기준이에요. 지금. 1위 역시 4번 문제. 어려웠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진수항제인 줄 알았죠. 이 문제. 그죠? 자, 2위. 중일전쟁 발발 시기부터 한국광복군 창설 사이 시기. 1937년부터 40년 사이 시기인데 여기를 의용된 줄 아는 거야. 의용군이 아니고. 이거 연표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연표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물라카 점령 시기 파. 1위부터 3위 시기는 확실하게 진짜 어려웠던 게 맞는데 4위부터 5위. 4, 5위는 나중에 바뀔 줄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아직 좀 엎치락뒤치락합니다. 다른 문항들과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섞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워싱턴 회의는 다소 자료 분석형이었습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이 좀 작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문 분석형이라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 분포를 같이 볼 건데요. 작년 9평과 같은 문항 분배고요. 이건 거의 안 바뀌어요. 작년 9평을 떠나서 거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대부분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6평, 9평 다 비슷해요. 원래 1단원, 선사부터 한 나라까지 원래 똑같아요. 원래 두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자, 3번 문제를 한 문제를 풀었잖아. 근데 4번 문제에 진시황제가 나온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야 돼. 다시, 뭐라고? 3번 문제에 한 문제가 나왔잖아? 4번 문제가 진시황제가 나왔더라? 이상한데?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는 진시황제가 아니거나 한 문제가 아니었어야 돼. 그걸 알고 있었어야 돼. 선생님이 계속 말하잖아. 1단원에서, 여기가 1단원이지, 그지? 여기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니까? 원래, 원래 그래. 동아시아가 나온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여기는 두 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어. 원래 그래.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4번에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지? 그거 자체가 경험 부족인 거야. 오케이? 그거 자체가 경험 부족인 거야. 4번 문제가 이상하다. 이게 진시황제가 아닐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었어야 돼. 이걸 알아야. 그러니까 총평을 보고 시험 친 다음에 분석 영상을 보는 거 무진장 중요한 거야. 알겠죠? 이걸 보고 깨달았었어야 돼요. 알겠죠? 3번 문제가 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위진부터 원, 즉 거의 천년의 기간 동안이죠? 2단원 파트, 북위, 그 다음 치부성 도우부 나왔어요. 즉, 일본하고 당나라의 윤령 문제죠. 여기 윤령 문제. 여러분, 윤령 문제, 선생님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어. 치부성 나오는 거, 식부성, 치부성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자, 칭키스칸, 감진, 불교 문제죠. 그죠? 자, 그리고 지도 파트 문제. 그치? 여기 서하, 금, 요, 고려 나온 거. 이것도. 자, 여기가 총 5개 나왔어요. 명청시대 또 5개 나왔어요. 안 바뀌어요. 출제 경향이 잘 안 바뀌어요. 거의 비슷해요. 자, 도요토미디어시 이거, 이거. 제일 어려웠잖아. 여기 4번 문제, 진상제 아니었다고. 그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 물라카 점령 시기, 연표 문제 나왔죠? 그리고 강의제청, 지정은제에 연결되는 문제. 그리고 에드박부 시기, 문화 문제. 그죠? 거의 맞추라고 주는 문제였죠? 그죠? 자, 그리고 근현대사 문제였어요. 개항부터 제국주 침략 시기 문제죠? 내문항, 동학 시기, 중일전쟁부터 광복군 창설 시기 문제. 어려웠죠? 그 다음 메이정부, 워싱턴행 4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전후 현대파트 문제 3개 나왔어요. 그 다음 지역사 문제, 도쿄 문제가 하나 나왔죠. 자, 거의 안 바뀌었죠. 그죠? 자, 아마 이런 스타일로 수능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거의 안 바뀌니까 여러분이 이 스타일을 잘 알아가시면 되고요. 아마도 지역사 문제가 안 나온다면 이 문제가 여기로 들어가든지, 현대파트로. 아니면 이 문제가 여기로 들어가든지 할 수 있어요. 다시, 지금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분석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항수에 맞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여기 문제가 원래 3개 나오는데 왜 4개밖에 안, 왜 2개밖에 안 나왔지? 라고 하면서 문항 분석을 통해 그 문제가 어느 파트인지 파악함으로써 문제가 이게 고난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문제가 여기 들어가거나 이 문제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알겠죠? 파악해 놓으세요. 자, 지역사 문제가 안 나온다면 현대파트로 들어간다거나 이게 안 나온다면 제국주의 파트로 들어갈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가장 어려운 문제.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문제는 어땠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자, 이상하지 않았어?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었대요. 여러분, 전국시대가 100여 년 밖에 안 됐나? 이게 진수왕제면요. 원래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는 거의 200년 넘게 구분되어 있었어. 근데 100여 년이야. 이상하지? 그냥 일본은 전국시대니까 100여 년 동안 구분된 거지. 자, 거기다가 수레바퀴 폭! 자, 여기서 쌤이 여러분이 페이크에 걸렸잖아요. 그치? 페이크에 걸린 거를 한번 녹색으로 해볼게. 진짜 힌트를 빨간색으로. 100여 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진짜 힌트. 페이크! 이거를 녹색으로 해볼게. 이걸 보고 어? 진수왕제인가? 그런 거야. 뭔가 수레바퀴. 그 다음에 문자 모습. 어? 이상하다. 그런 거지. 자, 그리고 나는 천하를 다스릴 것이라는 걸 받고 터났대. 장성한 다음에 영주가 되었대. 여러분, 진수왕제는 황제이지 않아? 혹은 왕이나 황제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영주래. 영주? 그랬어. 주군의 뒤를 이어 통치한 지 10년? 이 땅을 남기없이 통일했대.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주군의 뒤를 이어서 통치했대. 주군의 뒤를 이었다. 아마 오다노문화가 뒤를 이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진수왕제도 자기 아버지를 뒤를 이은 거 아닐까요? 자기 아버지 뒤를 이은 거면 아버지라고 하지. 주군이라고 하지 않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아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뭣도 있어. 대륙정보를 시작하려고 한다. 자, 만약에 진수왕제이면 대륙이라고 하지 않을걸? 그치? 왜 대륙이라 그래? 일본이니까, 자기는 섬이니까 대륙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진수왕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힌트가 뭐였어? 3번 문제가 한 문제였잖아. 4번 문제가 진수왕제가 또 나온다고 그게 이상했어야 된다니까. 그거를 못 봤어. 그치?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문제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 문제 출제 분포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돼. 그치? 그거를 문제를 분석한 사람은 알아. 그치? 문제 출제를 잘 본 다음에 분석한 일을 들은 사람은 아는 거야. 분석 강의를 들은 사람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문제 풀고 나서 분석을 하는 사람은 이걸 안다고.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정답은 5번이고요. 해설 강의를 또 본 사람은 알겠지. 그치? 왜 그런지? 나머지는 굳이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 자, 우리 교재. 우리 개념체계야. 85쪽. 도량형 통일. 문자나 수레 바퀴 통일 등등은 다 나와 있는 거야. 개념체계도 있는 내용이지, 그치? 누구든 통일 군주는 이런 거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다음 15번이에요. 자, 기억 시기.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였죠? 3년여의 혈전 그랬어요. 자, 요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1937부터 40까지였죠? 분석하는 방식은 우리 해설강에 다 있는 거니까 해당 내용을 바로 들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답은 기억인데 니은도 맞다고 찍어서 많이 틀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개념책 봐봐요. 155쪽이에요. 여기서 중1전쟁 발발 37, 광복군 창설 40년 다 써있는 부분이죠. 개념책에 다 써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의용대창설 38년 써있고요. 42년에 광복군에 편입 42, 다 있네, 그치? 그죠? 다 개념책에 써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개념책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셔야 한다. 아시겠죠? 어차피 연표도 있는 내용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0번. 9년 동안 그랬죠? 9년도 언제야? 물라카 점령은 1511년이고 9년 동안 1520년까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요골제는 류큐. 그죠? 류큐. 자, 류큐는 언제부터 해금정책이 시행되던 그 시기에도 조공을 받치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 계속해서 조공을 받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를 영유하고 있었어요. 그죠? 원래 류큐는 원래 조공책봉을 통해서 중국과 조공책봉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류큐는 뭘 통해서? 조공책봉을 해야만 먹고 사는 나라다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백운동 서원 때문에 헷갈렸거든. 그치? 이걸 많이 골랐어. 근데 요거는 우리 기출 N제 볼까요? 기출 N제. 자, 기출 N제 보시면 136번 기출 문제. 자, 여기 2.4 수능 14번 문항이야. 백운동 서원 써있죠? 우리 기출 N제 우리나라, 우리 영유소 제작 문제. 우리가 만든 문제야. 백운동 서원 661번 문제. 다 있는 내용이지? 출제상 문제. 자, 백운동 서원을 16세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낚였는데 다 있던 내용이니까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연표도 백운동 서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긴 했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건 금방 뒤집힐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자, 가가 워싱턴 얘기죠. 그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해당 내용은 사실 분석이 금방 되는 문제라서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쉬운 문제이긴 했어, 여기는. 그 다음 19번. 여기서 가, 나. 자, 가는 신헌법. 나는 밀안전보장을 줘야겠죠, 그죠? 자, 여기는 너무 쉬운 부분이라서 아마도 선생님이 보기에는요.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번 동아시아 시험 자체가 주요한 변별력을 구분하는 문제가 1, 2, 3이다 보니까는 이건 나중에 순서가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덜해서 혹은 뒷부분이라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시험에서 아직 내 점수가 좋지 않다거나 준비가 덜 된 친구들은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분석을 해본 결과 어쨌든 기출 플러스 엔제를 하시면 돼요. 보니까 이거 하면 돼. 여러분, 기출 플러스 엔제 보시면요. 기출 문항이 1,000개 이상 들어가 있고요. 변형 문항이 200제 이상 들어가 있어요. 200제 이상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푸시면 일단 기출 문제의 반복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교재에 보시면요. 10년치 넘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다 보면 기출 문제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가 다 보여요. 그래서 개념을 맞히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개념 맞히신 분들이 기출을 풀면서 실력이 자꾸 반복되면서 연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엔제를 풀면서 고난도 문항 연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정말 세발의 피처럼 조금밖에 안 보여져 있는데 아까 백운동 선도 그렇고 정말 정말 고난도 문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만 푸시면 이거 풀면 정말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강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실력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개념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개념 완성하시고요. 내가 연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세계특강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제 세계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계사 바로 갑니다. 자 세계사는 1컷 47 현재입니다. 2컷 41 어려웠어요 세계사가. 자 3컷 34입니다. 자 4컷 25 우선 이번 세계사는 마찬가지로 역사득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문 분석형 문항이 많았어요. 이번 세계사는 특히나 특히나 지난번 작년 9평과 유사했어요. 작년 9평이 어땠냐면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작년 수능이 쉬웠어요. 작년 수능이 쉽다 보니까 어 세계사 좀 쉬워지나 싶어서 긴장을 늦췄던 친구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경각심을 확 불러일으키면서 갑자기 확 어려워졌어요. 자 세계사가 어려워졌고요. 옛날 세계사로 돌아왔다. 어려워졌다. 긴장을 다시 해라. 자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세계에서 돌아왔으니까 긴장 빡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번 세계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갑자기 2번 문제에 의화단 사건 빡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번 6평 때 어땠죠? 2번 문제에 아케미네스 왕주 페르시아인 척하는 알렉 문제 이런 거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번에는 2번 문제가 갑자기 뭐가 나요? 의화단 사건 나와. 15번 문제에 진시황제 나와. 그쵸? 문제 배치가 시대순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걱정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스트레스를 받아 문제를 풀면서 아 뭐야 배치 왜 이래? 이러면서 긴장된단 말이죠. 긴장감이 더 높아져버려. 문제 배치만으로도 그쵸? 그런 문제가 자꾸 나와요. 자 그리고 키워드가 강조가 안 돼요. 옛날에는 뭔가 칸! 아 그럼 뭔 나라구나. 그쵸? 이렇게 풀었고요. 뭔가 분명간 남명간 요나라구나. 이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쵸? 키워드가 아니라 맥락을 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 사고가 필요했다. 따라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개념과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풀면은 이번 시험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완전 가능했고요. 사실은 우리 기출 플러스 엔제만 잘 푸시면 극복 가능한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거나 연표를 좀 간과했거나 좀 등한시했으면은 이번 시험은 좀 나락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좀 뭔가 긴장을 열심히 하고 좀 긴장 타고 부저린 친구들에게 유리했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개념과 기출문제 열심히 하고요. 교육과정 안에서 고민하게 되면 잘 풀리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도 연표 두 가지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지리와 시기를 놓치면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도 싫어가지고 역사 왔는데요. 세계 지리하기 싫으니까 세계사 온 건데요. 그래도 여러분 지리를 아예 모르시면 안 돼요. 세계 지리처럼 자세하게 묻지 않잖아. 나라가 어디 붙어있는 건 알아야지 그쵸?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단일 베스트 5를 볼게요. 자 1위가 뭐였냐면 옵스만 제국 팀으로 제국인데 트리폴리를 몰라서 엄청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이거 우리 개념체계 다 있어. 이따 보여줄게. 그 다음에 몽골 제국 문제 왜냐면 상도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것도 다 우리 문제 다 있는데. 자 2월 혁명 문제. 이거는 2월 혁명이라는 걸 찾기 어려웠는데 왜냐면 2월 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뭐 나폴레옹 3세 뭐 루이 나폴레옹 이걸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정치가 바뀌었는지를 물었기 때문에 엄청 어려웠어요. 자 그리고 4위는 아크바르 황제. 샤잔의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도를 몰라서 북인도를 점령했다고 하니까 그걸 놓쳐서 몰랐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대한 상황을 시황을 설명하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 분포를 볼게요. 자 고대 문명 한 문제 나왔죠. 메소포타미아. 중국사 자 태평천국 몽골제국 추론 3번 원나라 나왔던 거죠. 명나라 진시황제 문제 역시 중국사 늘 바뀌지 않아요. 네 문제. 그 다음에 일본사 가마쿠라 나왔어요. 원래 일본사가 많으면 두 개까지 나오는데 이번에 하나 나왔죠. 인도서아시아 문화가 네 개가 나왔어요. 자 원래 인도서아시아가 많으면 다섯 개 나오는데 이번에는 네 개가 나왔어요. 근데 어려웠어요. 역시 인도서아시아가 나오면 고난도가 많아요. 역시나 두 개가 어려웠죠. 그죠. 자 역시 고난도 문화가 두 개나. 그 다음에 서양고대사가 지금 스파르타 하나 중세사가 비잔티움 하나 근세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대 중세 근세 하나씩 자 그리고 역시 근대 현대가 많이 나왔어요. 그치. 근대 2월 혁명 독일 통일 크로멜 현대사가 4개 볼셰비키 혁명 러시 혁명이죠. 그 다음에 2차 대전 베를린 봉쇄 반등회의 이렇게 나왔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19번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죠. 앙카르 전투를 통해서 팀으로 알려줬고요. 찰디란 전투 그리고 여기 여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전투가 아니에요. 오스만의 전투를 헝가리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오스만 전투를 보여준 거예요. 가가 오스만 나가 팀으로 했죠. 근데 이게 가나를 파악하는 건 됐어. 근데 트리폴리가 나왔죠. 여러분 우리 개념책 88쪽이야. 트리폴리 딱 보여? 지도가 너무 작은가? 개념책이 있는 거야. 트리폴리 제 명토에 여기 있다니까. 그죠? 트리폴리는 지금 현재 리비아 수도 여기잖아. 그치? 여러분 오스만의 북바아프리카 차지는 되게 여러 번 나왔던 키워드예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지도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늘 나왔던 거. 자, 그래서 기억 맞는 건데 이걸 놓친 거지. 나머지는 그래도 많이 알았던 거잖아. 그쵸? 근데 기억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자, 3번 미추신 국가 저기서 사실 상도가 어딘지 모른 거야. 뭔지를 몰라서. 그쵸? 여기서 남인이라고 하는 걸 보고서 이게 몽골 제국에서 남인이 강남지방에 살던 한족인 건데 이걸 키워드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틀렸는데 자, 여러분 정답은 2번이었죠.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기출 플러스 엔제의 우리 제작 문항 우리가 연구실이 만든 문항이에요. 출제 예상 문제 보시면 여기 있잖아. 151번 출제 예상 문항이에요. 자, 그 작업이 끝나자 개평부라 부르고 이어 상도로 승격을 시켰다. 이 문제 같이 볼게. 세조가 누구야? 쿠빌라이지. 처음에 세조는 유명층에게 명하여 환주 동쪽과 란수북방지세를 살피게 한 다음에 성곽을 건설하게 했다. 이게 지금 베이징을 건설하는 과정이야. 처음에 개평부라고 불렀다가 상도로 승격을 시켰으며 연주를 중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이징을 상도 연주 중도 베이징을 이렇게 계속 승격을 시키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야. 결국은 그 상도가 원의 지역인 거지. 그거를 보여줬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엔제 풀면 다 있어. 알겠죠? 그냥 따라와. 따라와. 알겠지? 자, 그래서 따라오면 된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6번. 자, 이 사건은 2월 혁명이죠. 여러분이 이게 왜 어려웠냐면 여기서 이것도 쌤이 이거를 어... 여기 나온 내용을 우리 개념책에 프랑스 혁명 데자뷰를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 조교가 이거를 넣는 걸 깜빡이 잊었나 보다. 여기 있잖아. 프랑스 혁명 데자뷰라고 해서 왕정, 공화정 순서 등장하는 걸 아마 샘소 들은 사람은 알 거야. 엄청 많이 강조하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못 찾은 사람은 틀리는 거야. 여기서 봐봐. 왕정이 무너졌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왕정 아래에서 이래 왔기 때문에 왕이 폐이 된 것이 그들의 실정이라는 거를 인정해서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왕정 다음에 공화정 나왔고 그 공화정은 또 제국이 있고 그 제국 때문에 또 왕정이 나왔어. 그치? 그래서 뭔가 정치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 이어져 오는 거야. 이 시스템을 보고서 프랑스의 어떤 상황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자, 프랑스혁명은요. 처음에 왕정이었다가 입헌 군두정이었다가 공화정이었다가 제정이 돼요. 자, 근데 그 과정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그죠? 그 과정이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샘이 개념책에다가 뭘로 해놨어? 아예 판사 한 판에 만들어놨지. 그치? 완전 그대로 설명이 돼 있는 거야. 자, 그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샘이 넣는 걸 깜빡을 했다. 그치? 우리 조교가 못 넣었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설명 오른 거 이어정명인 거니까 정답 몇 번이야? 메테르니지. 그치? 자, 요거는 이걸 넣었네. 이거를 이어정명을 지금 개념책을 넣었는데 요건 샘이 좀 더 신경을 쓸 걸 그랬다. 그치? 자, 여튼 요거 이어정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요. 요기 요 개념책의 187페이지에서 좀 더 뒤쪽으로 가시면 판산판도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요건 좀 좀 지루하게 써있다. 뒤쪽에 가시면 더 재밌게 써있어요. 뒤쪽에 가시면. 여하튼 그렇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9번이에요. 이 황제식이 사실로 오른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샤잔 샤자한의 할아버지가 지금 나온 거죠. 자, 이 황제가 자기 손자 샤잔에게 왕관을 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게 포인트였어? 요건 다 풀어봤으니까 알죠? 여기 보면은 이 관용정책인데 지제를 폐지한 것이 포인트였잖아. 자, 근데 정답이 요거일지.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 그쵸? 여기 보니까 인도 북부에 걸친 제국을 차지한 것이 와닿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이 지도를 잊어버려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 뭐가 포인트야? 이 인도의 지도를 즉, 무굴 제국의 지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뭐를 기억하면 돼? 핫핑크 색깔의 바부르 시절의 영역 그 다음에 그냥 핑크 색깔의 아크바르 식의 영역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더해서 연두 색깔까지 포함한 아크바르 아니지 아우랑제 부식 영역까지 다 기억하시면 그러면 풀리는 문제였어요. 즉 무굴 제국의 영토 팽창 과정을 기억하면 되는 문제 이거를 까먹어서 그치? 이걸 기억하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도의 확대 과정 즉 영토의 확대 과정을 파악하면 되는 문제 였다는 거지. 자, 17번입니다. 가해 전쟁 중에 사실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는 2차 대전 과정 이야기죠. 독일 점령지 서쪽 끝에서 전면 공세를 개시한 영국의 군대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독일이 서쪽과 동쪽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1차 대전 때인지 2차 때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포인트가 뭐였냐? 1년여 전 그 전선에서 결정적 패배를 당했다는 것이 일단 포인트였어요. 그럼 뭐예요? 스탈링 그라드 전투죠. 여기서 서쪽 끝에서 전면 공세를 개시한 영국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 노르망은디 상륙작전 연도가 언제야? 1, 9, 4, 4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결정적 패배야. 그러면 1, 9, 4, 3에 스탈링 그라드 전투 그라드 전투 그죠? 딱 맞죠? 연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즉 2차 대전 전쟁 시황도 연도를 알아야 푸는 문제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전쟁 과정이 너무 중요했고요. 답은 3번이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전쟁 시황 자체를 판사 한 판도 있는데 판사 한 판은 지금 조교가 안 가져왔고 자, 지금 급하게 우리가 밤에 이걸 새벽에 하는 과정이라서 선생님이 이걸 갖고 오게 했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표는 그냥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본. 뭐 1년 전에 뭐 사실 2차 대전 같은 경우는요. 연표뿐 아니라 월도 외워야 돼요. 사실 그래야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기본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세계사도 뭐가 가장 중요해? 이거야, 이거. 여기 다 있어. 선생님이 보니까요. 여기 다 있어. 다. 여기 다 있어요.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게 바이블이고요. 바이블이고요. 성경책이야. 그냥 여러분 수능에 성경책은 기출문제고요. 그 기출문제가 제일 많은 게 우리 교재 기출 플러스 엔제 기출문제가 한 천 문제 이상이 있고요. 그걸 또 변형한 고난도 출제상 문제가 또 200문제 이상이 있어요. 이거 많이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까 봤죠? 상도 문제 변형한 문제 되게 좋은 거 많기 때문에 내가 풀 게 없다. 이거 푸시면 되고요. 점수가 잘 나와도 고난도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년 전 문제 2009년 거 2008년 것도 좋은 거 다 담아놨어요. 여러분이 문제를 최대한 많이 푸시고 실력을 좀 높이고 나의 감을 좀 살리고 싶으시면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기출에 가까워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푸시면 되고 내가 개념을 좀 까먹었다. 개념 완성하시고요. 연도를 좀 까먹었다. 아니면 지도가 좀 부족하다. 지도 필요하시면 이거 하시고요. 선생님 저는 고난도 모의고서가 필요해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위해 달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코리아에서 말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